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여기 컨트롤박스가 또 나갑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하고 덥고 해서 이제 컨트롤박스도 이제 수량이 나가는 수량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컨트롤박스는 요거는 스마트폰 원격 제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문하신 분이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플러그라고 하면은 보통 하는 요런거 스마트 플러그라고 부르거든요. 요런거 요거 요거는 제가 쓰는게 플램이고 요거는 지금 단종대가 없습니다. 플램이고 스마트 플러그라고 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KT 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SK에 관리하는 것도 있고 뭐 안카면은 중소기업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스마트 플러그는 회사가 단종대 회사에서 클라우드가 닫혀버리면 이게 서버가 닫혀버리면 못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원격 제어용으로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스마트 플러그를 등록을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요걸 만들어 드립니다. 만들어 드리고 물론 요 플러그는 같이 안나갑니다. 플러그는 같이 안나가는데 요걸 만들어 드리는데 만약에 할 수가 없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스마트 플러그도 문제인데 뭐 공유기나 이쪽에서 와이파이 장비는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금이지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휴대폰이나 IT 기기 쓰는 그 약간의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 때문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요 휴대폰하고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요렇게 만들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원격으로 이제 열고 닫고 하는거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스마트 플러그 두 개를 요렇게 해가지고 먼저 요 설치하는 거 한번 알려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단자대가 있죠. 단자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처음에 모터가 이제 220V 전기 들어가고 이제 모터가 이제 1분에서 6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림 닫힌 칸인데 여기가 스마트 플러그를 꼽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플러그를 만들어 놓고 요 플러그를 같이 나갈 겁니다. 같이 나가고 이제 스마트 플러그를 두 개를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열리는 거 닫히는 거 해야 되니까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꼽아 놓고 어 제가 이 제 같은 경우에 장비 등록은 다 해놨거든요. 지금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열림 여기가 닫힘 있죠. 열림을 뭐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열림을 했으니까 이렇게 닫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꼽고 난 다음에 끝입니다. 이렇게 꼽고 이제 뭐 닫아 주시던지 뭐 장비는 이제 등록되어 있으니까 먼저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제가 하시는 방법은 요렇게 이제 밑으로 내리면 수동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자동으로 되면은 이제 원격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격제어는 제가 이제 여기에 미리 이제 여기 이제 플러그 이제 자나 저는 이제 그 뭐 이렇게 했네요. 플램으로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요렇게 요건 지금 작동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끼 열리는 것 보시면 됩니다. 열리는 거 밑에 끼 닫히는 거 이렇게 여기 불이 들어오죠. 요렇게 만약에 두 개 다 켜면은 불은 두 개 다 들어오는데 작동은 안하게 되는 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리는 거 닫히는 거 보통 이런 거 이제 설치하시면 요렇게 설치하시고 cctv 같은 거 하나 더 설치하시죠. 뭐 요즘에는 그 홈카메라 요런 거 간단하게 가격이 사니까 고런 거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열리고 닫히고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 방식은 이제 기존에 있는 컨트롤 박스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일 수가 있는데 아까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회로 구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어 휴대폰에 이제 그 스마트 플러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고 아이디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it 기기를 좀 만져 보신 분들이 사용하셔야지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뭐 휴대폰 바꿀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최악의 경우는 이제 아까 했던 이 스마트 플러그 이 회사가 없어져 버리며 클라우드 그러니까 서버가 닫혀 버리면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 못하면 다른 장비를 또 넣어서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건 택배로 보낼 겁니다. 택배로 보내고 이제 쓰시다가 뭐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뭐 요거 유지보사 요런 거는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건너뛰고 이렇게 스마트 휴대폰으로 이렇게 온격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는 거 요런 한번 컨트박스 나오는 거 한번 알려드리면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죠. 이럴 때 이제 좀 조심하시고 저는 저 다음 컨트박스 만들어서 동영상 하면서 이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